아휴 지금이 몇인데 밖에서 그러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어디 좀 급히 다녀올 때가 있어서 오늘 못 들어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아휴 이 오밤중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홍간음 집에 가보려는 건 아니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끊어요 어머니 명주 왔구나 예? 아휴 노경이 왔구나 예 어머니 지금 집에 안 계신 거예요? 어 그게 어디 좀 다녀온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소주 홍주야 오라버니 명주 니가 여기는 왜 한 일이고? 아니 니 안석이 왜 그러노? 어디 아픈 귀가 우리 애기 곱단이가 오라버니 갖다 줬다면서요 애기 어딨어요? 어렸을 때 죽었다니 그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애기 안 죽었어 홍주야 내가 말해줘요? 우리 애기 승이잖아요 그렇죠? 뻔뻔한 게 아주 쏙 빼 닮았네요 정말 대단한 핏줄이네요 승일! 누가 이 복원이다 가시나야 밀항을 할 거란 말입니까? 승일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 곧 멀리 떠난다 넌 절대 나를 잡을 수 없을 테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나야 승이야 대범이 수사하는 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군 승이 때문에 승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승이 안됬네요 승량이